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멋지게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히 또 앉아주세요 저희 안전용 안녕 모두 이럴 수 있는 상태에서 이동하게 되면은 다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력을 꺾어주시고요 저희 알면요 안내에 따라서 천천히 성훈씨 오래간만이에요 진짜 오래간만해 고맙습니다 아유 먼길 또 와주셔가지고 월요일날도 볼거에요 아침에 가서 또로또 보러 가요 또로또 우리 후니애니 팬분들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박영씨도 오래간만이에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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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정씨 오늘도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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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